1. 2. 2. 5. 6. 9. 10. 11. 12. 13. 13. 14. 15. 1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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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전 경기에서 오히려 기분 통과 못한 로봇트가 너무 많아서 좀 아쉬워요. 가볍게 통과가 나왔습니다. 명칭은 안녕하세요. 아아악!!! 참고로 명칭이 좋아한 대로 나왔습니다. 진짜 아무 말 안고. 아니요. 이건 로봇의 잘못이 아니라 조종한 사람이. 네. 자, 지금 아, 로봇이 모습을 드러내네요. 무릎 관절에 첫 번째 기분이 좋습니다. 자, 지금 말이죠. 톤이 좀 느려요. 생각하셨나요? 생각하셨나요? 좋아요. 뭐 메달을 깨물고 계셔도 돼요. 하나! 예전 트로피와 함께 큰 메달. 그리고 권딸을. 부탁드릴게요. 오케이. 이 스킹 로봇 챌린지는 세계 세계에서 첫 번째 경쟁입니다. won all over the world. Yeah. We got the gold medal in here. We are so happy about it. Mini robot LIKE. It's the first challenge. It's the ball then we got a big ah. We got a big meaning about that, more than PyeongChang Olympic game. 음 음 예, 인마이 편연, 아, 이리. 에이. 이어. 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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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과 함께 공연을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공연은 올림픽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올림픽 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정체를 제작했고, 그래서 로봇이 괴로워졌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의 공연을 해볼까요? 한글자막 by 한효정